다들 데이 하워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요즘 뭐 여기저기서 뉴스에도 보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소비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안 좋은지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사례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힘들잖아 제가 약간 좀 디테일한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중국 코로나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중국 봉쇄 어마어마했죠 뭐 그때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쇄가 거의 그냥 뭐 봉쇄라기보다는 그냥 가둬버리는 수준이었어요 도로에는 당연히 사람들 못 돌아다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못 놓아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여기 빨간 완장 찬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방호복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갖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봉쇄가 됐다가 이제 2022년 말쯤에 쫙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 2023년 그때가 이제 완전 풀렸죠 그때 이제 중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해외 러시요? 중국은 해외 러시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해외 가려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야 비자가 나와 근데 그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명이 돼야 이제 해외로 나가 일정 재산 이하 수준은 못 나가요 또 해외로 아 그렇지 보복성 소비가 일어났죠 기억합니까? 와 그때 뭐 뭐 뭐 중국에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뭐 태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쇼핑 엄청 하고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막 사람들 쇼핑 엄청 하고 국내 여행 엄청 다니고 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보복성 소비 야 나 3년 참았어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막 즐기고 쓰고 막 회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아 뭐 소비력도 좋고 어 막 막 어 막 경제가 막 꿈틀꿈틀 거리다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락했을까 자 다양한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드는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중국의 부동산 실태 실제 상황 실제 사례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개발이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동산 개발한 거 집 짓는 거에 비교해서 60%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전 이것도 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아 이제 부동산 개발 안 하나 보다 많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중국의 빈집이 몇 억 채인데 그것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아직 3, 40%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야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노른자 땅 알짜배기 땅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겠지 뭐 그건 서울이랑 비교해도 서울 보면 지금 강남 서울 안에 아파트들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뭐 뭐 강남 쪽에 또 원팬스타인가 아 그것도 조만간에 분양하고 뭐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어 근데 뭐 한국도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지방은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옳은 거에 비하면 막 아 미친듯이 빠졌다 막 곡소리가 나고 그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 근데 중국은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도 어느 순간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2020년까지는 부동산 러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많이 오른 데는 여러분들 얼마나까지 올랐는지 알아요 부동산 값이 진짜 많이 오른 데는 4,50배? 4,50배 오른 곳은 진짜 완전 대박 여러분들 생각해봐 부동산이 4,50배가 올라 1억에 산 아파트들 4,50억대인데 그런데 그만큼 근데 그거는 진짜 완전 대박친 곳이고 보통 평균 2,30배 올랐고 아무리 아무리 안 올라도 10배야 베이징 그렇게 오른 데 많죠 그리고 베이징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2선 도시들도 매 도시마다 그 도시의 부동산 그 그 진짜 비싼 그 구역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대구로 예를 들면 대구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값이 거품이 그렇게 많이 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구가 마이너스 P 붙은 데도 있고 하지만 대구에서도 그 그 딱 중심지 범어동인가 거기는 집값이 어떤 지역은 거의 뭐 서울 수준이라고 봐도 돼 뭐 아파트 한 채에 뭐 10억 뭐 이렇게 십몇억 20억 가까이 이런 데도 대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야 소도시도 아니면 뭐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중심지는 진짜 오른데는 엄청 오른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러시가 일어나면서 진짜 그냥 진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야 누가 집 사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누가 집 사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몇 년 동안 들으면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되나 하면서 영끌해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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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2020년까지 이어졌어 그리고 2020년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약간 부동산의 자산 비율이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율이 꽤 높은 나라잖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재산 비율이 부동산이 한 70%를 차지해요 한 사례를 한 개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은 지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집이 한 개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이징이랑 티엔진도 아시나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이징은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티엔진은 약간 인천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베이징이랑 티엔진이 약 2시간 거리에요 둘 사이의 거리가 한 200km 정도가 안 될 거야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워져 있냐면 허베이성이라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이 따지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경기도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베이징을 감싸고 있는 허베이성 거기가 있는데 거기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아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자 오늘 뭐 중국 부동산 얘기하니까 바이두 지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베이징이야 아 여기 이게 베이징이고 여기 이게 티엔진이에요 베이징에서 티엔진 티엔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가 약간 인천 그런 느낌인데 한국도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신 분들은 경기도에 집을 많이 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허베이성 이쪽 이쪽으로 이제 집을 많이 사셨죠 아 중국도 그래요 베이징 이 주위에 허베이성 여기다가 이제 집을 많이 샀는데 자 이분은 이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베이징에서 약 80km 떨어지고 티엔진에서 약 70km 떨어진 약 요 중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기가 될 수 있겠죠 랑팡이라는데 보면 여기도 이제 도시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돼 있고 보면 딱 봐도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 뭐 도시에 뭐 병원도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짜그마한 도시로 볼 수 있는데 요기다가 이제 집을 산 거야 요 근처에다가 베이징과 티엔진 중간쯤 그러니까 베이징까지도 이제 80km면 차 몰면 뭐 1시간 조금 넘고 차 안 막히면 1시간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어 나쁘지 않아 어 위치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2020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살 때 이 부부도 이제 여기다가 집을 샀죠 2020년에 평당 2만 3천 유엔으로 샀습니다 근데 중국의 평당이라고 하면 한국평이랑은 달라요 한국은 평이라 하면 3.3제곱미터잖아요 그게 한평이잖아 어 한국으로 따지면 중국은 평이라는 게 없어 중국은 그냥 이 빙방미 그게 한평이에요 한평이 얼마냐 그러니까 나누기 3.3을 해야 돼 1제곱미터입니다 한국의 한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평 하면 그냥 1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야 1제곱미터에 2만 3천 유엔으로 주고 샀어요 그러면 뭐 한국으로 따졌을 때 한 30평 살라 그러면 100평 정도 돼야 되잖아 100평이 좀 넘든가 그러니까 2만 3천 유엔에 한 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샀는데 얼마 들었겠어 230만 유엔을 쓴 거야 230만 유엔 한국으로 따지면 한 4억 5천 그 정도 될 겁니다 4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실거래가 1제곱미터당 8천 유엔이에요 자 요 사례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 사람은 이 집을 살 때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한테 이 몇 억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요즘 뭐 1억 모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1억 모으기 종잣돈 1억부터 시작이다 1억 모으는 방법 몇 년 안에 1억 모으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1억 모으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부로 따지면 월급 합쳐봤자 100만원이 안 될 텐데 그냥 진짜 정말 일반적인 가정 뭐 남편이 나가서 한 7,80만원 벌고 와이프 나가서 한 7,80만원 벌면 월급이 200이 안 돼 둘이 합쳐가지고 근데 그 월급 둘이 합쳐가지고 200이 안 되는 걸로 1억 언제 모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했냐면 3대가 정말 부모님 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3대가 모은 돈을 싹 다 투자해가지고 130평짜리 집을 샀대 130평짜리면 약 이분들이 쓸 때 299만 유엔을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한국 돈으로는 얼마야 약 6억입니다 6억짜리 집을 사는데 90% 대출을 받은 거야 돈이 없으니까 왜 90% 대출 받냐 10%는 선납금 아 선약금 계약금 그렇지 그렇지 선약금 중국은 그걸 쇼푸라 그래 첫 번째 내는 돈 이 쇼푸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90% 대출 받았으니까 얼마를 모은 거야 30만 유엔 정도를 모았겠죠 한국 돈으로는 약 6천만원 6천만원을 6천만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 월급 둘이 합쳐가지고 200이 안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돈 끌어다가 자식도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식 돈도 끌어다가 겨우겨우 이제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2만 3천에 산 게 8천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6억에 산 게 2억이 된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대출이 줄어드나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여전히 5억원 넘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집값이 지금 2억인데 대출이 5억이 넘어 선수납금 그것도 다 날아간 거야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평생 이 집의 노예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집을 팔아도 아 지금 이 얘기도 올라와 있어 지금 평당 8천 유엔에 실거래가 됐는데 지금 거기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평당 한 제곱미터당 6천 유엔에 내왔대 6천 유엔에 6천 유엔이면 4분의 1 토막이야 6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올려 넣었는데도 지금 사는 사람이 없대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거지 4분의 1로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대 이게 지금 중국 지방 도시들이 실상해 여러분 집값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집값이 20% 빠지면 난리 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집값이 70%가 빠졌어 랑팡이 애매한 위치다 자 다시 도시를 볼게요 다시 지도를 보면 근데 그때 2020년대 집값이 한창 오를 때 미친듯이 오를 때는 봐봐 베이징 베이징은 너무 비싸서 이 지방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 못 들어가요 베이징은 저쪽 하늘 꼭대기에 있어 집값이 지금 여기 6억짜리도 교교사인데 베이징은 2,30억이야 그냥 어떻게 사 말이 안되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잘 골랐어 정말 양보하고 양보하고 바깥으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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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가지고 여기 텐진까지는 70km 베이징까지는 80km 잘 골랐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사람들이 몰랐던거지 왜? 지금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경제전망은 계속 좋다 2023년 2024년 경제전망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거야 자 코로나 끝났지 자 이제 다시 릴레이 가볼까 코로나 그전에 집값이 올랐던 그 스피드를 중국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끝났대 야 우리 집값 이제 또 릴레이 가보자 야 두배는 그냥 오르겠지 야 그런데 이게 쭉쭉 떨어진거야 이게 지금 중국이 지방 상황이에요 지방 다 이래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베이징이랑 티엔진 이 사이에 있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위치가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데는 어떨거 같아 어 뭐 이런 데 이런 데 진짜 뭐 주위에 대도시 하나 없는데 이런 데는 어떨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례도 제가 한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자 후조우로 가봅시다 후조우가 어디냐면 아 후조우 여기 있어 여기 사례가 또 한개 올라왔어요 사례가 엄청 많은데 전 그냥 몇개만 그냥 가지고 온거에요 자 후조우가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 여기 있구요 바로 위에 여기 약간 항구도시 느낌이죠 그죠 샹하이가 여기 있고 샹하이랑도 많이 떨어져있어 후조우 후조우도 막 그렇게 1선 도시는 아니야 2선 3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후조우 요런 도시에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부산 아니에요 부산 아니야 부산보다는 약간 어 아 이건 뭐 절대 뭐 비하 이런 뜻은 없고 그냥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여수 어 통념 이런 느낌입니다 후조우라고 따지면 여기는 이제 굳이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여수 통념 요런 느낌이야 그런데 자 여기 상황 실스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아 위치도 빠오롱정시광창이라고 있어 자 검색해보자 자 여기 딱 검색하면 자 여기 있죠 완전 후조우의 완전 중심지 이제 이 도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에 여기에 뭐 대형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급 아파트들 여기 다 모여있어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여기 딱 이게 이게 어 빠오롱광창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인 것 같은데 뭐 쇼핑몰 여기 다 있고 그냥 얼추 봐도 이 뒤에 옆에 먹거리들 많고 여기 완전 번화가 이 후조우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이었어 여기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평당 4만원이었어 여러분들 한 제곱미터당 4만원 그러면 3.3을 곱하면 한국 평수로는 약 뭐 한 13만원 하겠지 13만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2,500만원 한국 평수로 평당 2,500만원 거기보다 더 비쌌어 방금 거기 랑팡보다 더 비쌌던 곳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 7,000원에서 8,000원 80%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자 여기 딱 가보면 여기 아 여기를 우리가 한번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아 누가 봐도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이런 건물 딱 지어놓고 어? 길거리 뷰 없나? 어 사진 있다 아 거리 사진 있다 자자 어우야 바이두 지도 좋아 어우야 좋아 그래 아 누가 봐도 번화가야 후조에서 여기 제일 비싼 곳 아 이 아파트 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누가 봐도 여기 제일 비싼 곳이 뭐 이 아파트일 거 아니야 이런 아파트들 이 후조에서 여기가 제일 번화가고 제일 비싼 곳이야 아 누가 봐도 여기 아 뭐 이런 거 건물들 막 올라가 있고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번화가인 거 알 수 있죠? 이 도시에서는 이 2, 3선 도시에는 여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고 제일 번화가라는 거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5분의 1 토막이 났어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한 사람이 5억을 주고 샀다 5억을 주고 샀으면 지금 1억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냥 지금 집값 폭락하고 있다 중국 집값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심각하다 심각한 수준이 여러분들 지금 이 수준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만약에 서울 집값 10% 빠져봐 개 심각한 거야 인정? 지금 서울 집값 한 10% 20% 빠지면 개 심각해 지금 사람들 난리 날걸? 근데 여기 지금 80% 빠졌어 상상이 갑니까? 정말 진짜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 심지어 한 오르기 전 한 2010년대 그때 가격으로 빠지고 있어 여기도 상황이 똑같아요 집 살 때 영끌을 하고 여기는 80% 대출을 받았네 80% 대출을 받고 부모님 돈까지 다 긁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값이 딱 빠지니까 영끌 했으면 집안에 거의 다 투자했을 거 아니야 80% 빠진다는 거는 자기 이 사람의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상상이 가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슝잔 가슴에서 꺾인다 그러면 이게 한 뭐 한 20-30% 빠진겠지 슝잔 그다음에 야오잔이라고 있어 허리에서 꺾였다고 야오잔 이게 반토막이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치잔 무릎에서 꺾이는 거야 이게 70-80% 빠진 거야 치가 무릎 할 때 치자 치잔 자는 잘라냈다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심각한 거야 올해 초에 작년 말쯤 올해 초에 서울 집값 살짝 빠졌잖아요 그때 막 서울 집값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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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사람들 많이 했잖아 빠진 것도 아니야 뭐가 빠진 거야 그거 아 그전에 오른 게 얼만데 그전에 서울 부동산 많이 오른 건 3, 4배 올랐잖아 안 그래요? 3, 4배 올랐는데 지금 10% 빠진 거 가지고 5% 10% 빠진 거 가지고 뭐 빠진다 빠진다 하면 어떡해 한 80% 빠져줘야 아 그래 이게 빠진 거지 라고 하지 중국 집값이 왜 빠지느냐고요 공급 과다 진짜 요인이 너무 많아 공급 과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시장이 안 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집값을 많이들 살 때는 많이들 살 때는 집값이 막 오르지 근데 중국 봉쇄하면서 그 당시 중국에 살던 외국인들 지금 다 나갔어 중국인들 그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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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살던 외국인들 중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 외국 기업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일할 외국인 주재원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 그 외국인들 그 봉쇄 당하다가 무서워서 이제 나갔어요 외국 기업들도 다 빠져나갔어 왜 아이 그 봉쇄 한번 당하고 어떻게 다시 중국에서 사업해 말이 안 되잖아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좀 큰 돈 쓰는 사람들 좀 돈 많이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 회사들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죠 다 죽으면 그 중국 사람들 돈 못 벌잖아 사업하던 사람들 식당하던 사람들 소매상들 뭐 옷가게 하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지 그러면 내수가 안 돌아 아무도 뭐 뭐 뭐 뭐 옛날에는 이거 외식도 하고 저것도 사고 사치품도 사고 안 사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왜 그 사람들 집 사는데 다 샀거든 근데 집값이 떨어져 그런데 대출은 계속 내 월급에서 나가고 있어 집값이 오를 희망도 없어 야 여러분들 이거 80% 빠진 거 원값으로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언제 회복할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도 여러분들 한 20% 넘게 빠져도 그때는 손절해야 돼 그러다가 30% 빠지고 40% 빠지고 50% 빠지고 이래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집값이 주식보다 빨리 올까 야 5억짜리 집이 1억 빠져서 1억과 1억으로 됐어 이 1억이 다시 5억으로 돌아가려면 집값이 5배가 더 올라야 돼요 이런 집값이 5배 오른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호재가 있어요 집값이 다시 오를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못 팔아요 팔면 살 데도 없어 이제 봐봐 5억짜리 집이 1억이 됐어 야 5억짜리 집이 아까 그 60% 빠진 걸로 예를 들자 6억짜리 집이 지금 한 2억이 됐어 2억으로 팔아 2억으로 팔면 어떡할 거야 지금 빚이 4억인데 2억으로 팔고 2억 현금 확보하고 이 2억으로 빚을 갚아 그럼 빚만 2억이야 근데 이 사람들 집 판 사람들은 어디서 살 거야 온 가족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한 가족 아빠 엄마까지 다 살고 있는데 부부 아빠 엄마 자식 여기 다 살고 있는데 5가족 6가족 이 가족들은 어디서 살 거야 살 데도 없어 그렇지 대출 못 갚으면 또 경매로 넘어가겠지 이 사람들도 쫓겨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대출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까 돈 안 쓰지 내수시장 죽지 그냥 이게 다 꼬리래 꼬리를 물고 같이 빠지는 거야 집값도 빠져 뭐도 빠져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야 진짜 여러분들 베이징 한번 볼래 베이징은 확실히 베이징은 어디야 서울이잖아 여러분들 집값 아무리 빠져도 서울은 안 빠졌어요 서울 집값 빠졌습니까 서울 2호선 안쪽으로 집값 안 빠졌어 빠진 데가 없어 거의 안 빠졌다고 보면 돼 근데 베이징은 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베이징을 한번 봅시다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간다 자 베이징도 여러분들 서울도 강남이 있고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용성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뭐 강서 강동 뭐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 집값이 제일 비싼데부터 쌍구까지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빠지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베이징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베이징은요 자 이게 베이징이죠 여러분들 이게 다 베이징이야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다 베이징입니다 근데 베이징은 베이징의 강남 3구는 어디냐 이렇게 베이징이 큰데 베이징의 강남 3구는 요 지금 네모 있죠 강남 3구 자 요 중간에 요거 2환 요게 3환 4환 자 여러분들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베이징의 강남 3구는요 2환 3환까지의 요 요기가 강남 3구야 4환 안까지도 쳐줬는데 지금 안 쳐줘 경제 좋을 때는 5환까지도 아 이거 다 베이징이야 집값 미친듯이 올랐는데 지금 집값 빠지니까 베이징도 방어하다 방어하다 5환 여기 무너졌죠 제일 밖에 이 큰 원 5환 무너지고 4환 무너지고 지금 3환 위주로 3환 안쪽이 강남 3구에요 여기만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어 빠진게 한 4%에서 4,5%에서 10%까지 제가 살았던 곳은 여러분들 아 진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베이징에서 살 때는 제가 2000년도에 딱 베이징에 들어갔다 2000년에 베이징에 들어갔어요 2000년 제가 아 아니다 아니다 제가 1997년 98년도에 베이징 갔어요 제가 1993년도에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심양이랑 무순이라는 곳에 있었고 랴영닝성 그때 있었고 1998년도 때 베이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여기 지금 산환 보이죠 산환 여기가 산환이에요 저는 이쪽에 살았어요 사환 근처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 어디 살았는지 알아요? 여기 2환 보이죠 2환 여기 어디 갔어? 어 여러분들 이게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요 베이징 사범대학교가 어디 있는 대학교인지 느껴지죠? 제가 다녔던 학교 베이징 사범대학교 3환 안에 있고 2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학교가 강남 강남역 근처에 대학교가 한 게 있는 거야 논현동이야 여기 논현동에 대학교가 이 면적도 졸라 커요 아파트 단지 한 3,4개는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제 집은 여기보다 더 중심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직도 기억나 이게 내 집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제가 월세를 여러분들 딱 아니 논현동이 저기면 여기는 거의 뭐 악구정 느낌 아니야 맞아요 2환 바로 옆이잖아 악구정이야 청담이야 여기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비싸겠어 와 대륙남님 돈 그렇게 많았어요? 와 거기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들 여기 월세 3,40만원이었어 월세가 내가 살던데 월세 30만원이야 30만원 한국 돈으로 2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월세가 30만원이었어 아직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내가 이때 여기 들어가면서 그때 그 중개인한테 물어봤어 야 이 집 살래 하면 얼마나 들어야 돼 어휴 이 집 살래 하면 비싸지 야 이거 한 야 이 집 살려면 그래도 한 7천만원은 있어야 돼 어우 비싸 그때는 집 한 채 7천만원은 졸라 비싼거였어 근데 지금 여기 이 집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전에 이거 컨텐츠 체크하면서 여기 봤어 신제 커가 있다 아재 여기 짜그마한 아파트 단지야 집 지은지 한 40년 됐어 옛날 아파트야 여기 지금 한 채 얼마인지 알아요? 1제곱미터당 10원 1제곱미터당 10만원이에요 여기가 내가 살던데 거기가 한 85제곱미터 정도 됐어 얼마야? 빠바이 50원 항돈으로 얼마? 16억이에요 7천만원짜리 16억이 됐어 이게 베이징 중심지 이제서야 베이징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겠죠? 7천만원짜리가 16억이 됐어 몇 배 올랐어요? 24배? 여러분들 왜 베이징 애들이 요즘 서울 와서 서울 중심지에다가 집 사고 있는지 알아?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은 많이 발전된 나라잖아 근데 얘네들도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냥 돈 많다고 해가지고 돈 띡 가져와서 집 주세요 이게 아니야 애들도 공부해 베이징이랑 딱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집값이 이 근 20년 안에 몇 배 안 올랐네? 서울 집값 저평가 돼 있어 야 사! 이거야 상상이 갑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베이징 사람들은 집값이 20, 30배 오르는 걸 진짜 말 그대로 봤잖아 근데 서울 집값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딱 계산해보니까 몇 배 안 올랐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베이징에 돈 자산들 위험하잖아 빼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빼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국에도 많이 사고 유럽도 많이 사고 일본도 많이 사고 한국도 많이 사요 서울 집값 받쳐주는데 외국인은 한몫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몫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값이 방어가 되는 베이징시 산환 안쪽입니다 산환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산환 도로 지도 지도 알환 이게 알환이에요 알환이고 여기가 이제 산환 산환 안쪽이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상구야 여기가 지금 방어되고 지금 스환까지만 와도 아... 스환까지 여기까지만 와도 사례 한 개 가져왔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스환 쪽 스환 쪽 근처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쪽을 얘기하자면 이제 마용성 정도 되겠다 아 근데 뭐 요즘 용산도 너무 뜨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한 강남 3구 그 옆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용성 정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뭐 목동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 그렇지 목동 목동 좋다 요런 곳이 지금 한 사례가 있는데 칭예루 따위의 정 여기 나 알아 아 여기 어딘지 내가 알려드릴게 차오양 따위의 정이 유명합니다 아 이거 유명해 어 여기 아니야 아 옛날 생각 좀 납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차오양 베이루 그니까 알환 상환 스환 바뀌네 어 스환 바뀌고 우환 안쪽이야 여기가 이제 약간 스환 바뀌면 이제 경기도야 베이징은요 스환 안쪽으로 들어가야 좀 쳐주지 스환 밖으로는 경기도야 근데 집값 한창 오를 때는 여기도 그냥 베이징이었어 여기도 강남 3구였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따위의 정 여기 꽤 유명한 아파트에 좋은 집입니다 여기 여기 지금 월세가 130만원 아 한 달에 그럼 한 리우첸 치첸 치첸 정도 냈네 맞죠 아 치첸 정도 내면 여기서 한 2, 3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어 정확히 알고 있죠 그죠 아 뭐 베이징 데이터 제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산 게 20년이야 여기 그런데 유명한 아파트에 꽤 오래 아 그니까 꽤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거 차오양 따위의 정의라 하면 바로 알았어요 딱 봐도 여기 딱 진짜 네모나게 딱 땅 한 칸 제대로 딱 해가지고 딱 지워냈잖아 아파트 단지에다가 여기 공원까지 딱 완벽하게 되어있잖아 누가 봐도 여기 고급 주택 단지야 근데 지금 여기 어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싼 환 안쪽으로는 집값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싼 환에서 스환 사이에 집값 떨어지는 정도 한 5%에서 10% 10% 정도라고 생각하자 10% 요쪽 바깥쪽 여기는 20-30% 빠져 여기는 적어도 20% 빠졌어요 나 장남 한대 여기 따위에 총 20% 내지 많이 빠진 데는 30%까지 빠졌어 지금 직거래 안되고 있잖아 지금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어 어떻게 평범한 이방인님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의 정보 어떻게 정확합니까 너무 정확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집값이 빠지면서 처음에는 베이징은 안빠지겠지 상하인은 안빠지겠지 아 안빠져 안빠져 베이징이 뭐가 빠져 지금 이쪽 오환 밖으로는요 지방이랑 비슷해 거의 오환 밖으로는 많이 빠진대 이쪽에 이게 다 베이징이잖아 여러분 이 큰 이게 다 베이징이야 오환이 요만해 이 밖으로 이런 데는 야 이건 뭐 야오잔 허리에서 꺾였지 반토막 났어 베이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베이징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한 데가 여기야 이런데 그런데 R산환 이쪽은 아직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데 산환에서 스환 지금 살짝 살짝씩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환 밖으로는 지금 화환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는 한 20% 30% 근데 아니 베이징이 왜 빠져요? 아니 베이징이 어떻게 빠지지? 지금 딱 실제 사례가 요거 요쪽 베이징 한 사환 밖으로 400만 유엔으로 집을 샀대 8억이야 8억이면 아까 봤던 그런 소도시들보다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8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 빠졌냐고요? 60만 유엔이 빠져가지고 340만 유엔에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8억짜리가 얼마 빠진 거야? 8억짜리가 6억 8천이 됐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현금으로 샀다 그럼 상관없어 그냥 계속 여기 살면 되니까 그리고 400에서 60만 유엔 빠진 거면 15% 빠진 거잖아 15% 빠진 거는 아유 그래도 희망이 있어 아 그래도 뭐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또 경제가 발전이 되고 하면 회복이 되겠지 15%는 당연히 회복되죠 세월이 지나면 베이징도 계속 발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 상황은 그게 아니야 2022년에 집을 샀네 와 2022년 9월에 코로나 이제 막 끝나라고 할 때 그때 집을 산 거야 야 코로나 끝났어 릴레이 간다 이거야 야 빨리 그냥 야 우리 전재산 다 합쳐가지고 베이징 안에다가 사 야 이거 집값 릴레이 계속 간다 2022년 9월에 샀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80%를 대출받았네 400만 유엔짜리 집 80만 유엔 선순학 파고 320만 유엔 그러니까 약 6억 넘게 대출을 받은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빠진 게 이 사람들이 낸 선순학금은 다 빠진 거야 베이징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곳은 시중심입니다 여기만 집값 방어되고 있어 싼 환 안으로만 집값이 방어되고 있어 스 환 밖으로 우 환 밖으로는 여기는 그냥 반토막이야 진짜 말 그대로 반토막이야 근데 요즘 뉴스 기사들 보면 아 상하의 집값 베이징도 몰락이다 베이징의 몰락 베이징 집값 폭락했다 폭락은 3환 4환 바깥쪽 거기는 진짜 폭락이에요 50%면 폭락이야 솔직히 한국 기준으로 20% 빠져도 폭락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서울 집값 20% 빠지는 모습을 사람들 난리 나요 근데 베이징은 지금 50%면 폭락이지 비율로 따져도 그래 생각해봐요 베이징 여기 알산환 여기 사는 사람이 많겠어 아니면 이 바깥쪽 이렇게 큰데 지금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아 베이징 이거 좀 더 제대로 표시 안 해주나 아 이거 선을 딱 안 그어주네 여기 지금 이거 희미하게 선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여러분들 희미한 회색 선 이거 보이세요 어 요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네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와 이것만 봐도 베이징이 얼마나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고 이 주위 사람들 여기는 다 빠졌다니까 베이징은 지금 뭐 평균적으로 50% 뭐 4,50% 야오잔 했다 해도 뻥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리얼 베이징 사람들 그냥 진짜 베이징의 알짜배기들은 베이징의 알짜 사람들은 다 요 중심지에 여기 살아 여기는 집값이 그래도 방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빌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